이걸 보면 되나요? 네 네 안녕하세요 첫번째 정규로 돌아온 문별입니다 이 곡은 그냥 녹음하자마자 일단 곡을 받자마자 아 얘는 수록곡이다 얘는 수록으로 넣어야겠다 무조건 얘는 내 12곡 안에 넣고싶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날씨 딱딱해 여전히 우울하게 타워 지워지게 좋아 라이 좋아 If you want me 내 좀 불러 얘기해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Memories 와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노래인 것 같아요 왜냐? 계속 고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Memories Bye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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